Q. 문제 없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참고하시고요. 지금 타신 분들도 동의하는 걸로 알고 진행할 거예요.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얘기하세요. 그래야 촬영 끝나고 따로 태워지는 걸 그렇게 하죠. 안 계신 거죠? 그럼 출근. 하아.. 또 직업이 안나졌어 하아.. 또 점수하게 됐구나 하아.. 또 점수하게 됐구나 하아.. 또 점수하게 됐구나 하아.. 또 점수하게 됐구나 아.. 저 똑바로 좀 안들어 어디있나 봐.. 아니 좀 앞에 보고 똑바로 안들어 아니.. 말 드립게 안들어 앞에 보고 양파에 발려 뒤에 잡아라 아.. 나 옆에 구실도 죽여버릴라 했는데 아니.. 말 드립게 안들어 하아.. 우리 만나서 반가워 하아.. 아휴.. 받들이면은 그 굳이 뚫렸다는거 얘네 이제 죽여버려야되는데 그치? 어? 그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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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게 아까 받았으면 됐지 그러게 내가 흐름금만 해내니깐 야 어쩜 힘들어 할거면서 이거 왜 자꾸 올라와서 저 왼쪽에 있는 애 힘들게 피곤하게 왜 자꾸 올려보내 얘는 아니 얘는 왜 자꾸 올려보내는거야 딱바로 놀이기고 이거 안맞는데 지금 쟤 하아.. 아니 너 왜 애들 너 애들 따라 올라와 너 솔직히 말해봐 이거랑 놀이기고 안맞지 너야 그치 안맞는데 너 도대체 이거 왜 올라오는거야 왜 애들이 안타면 절개한데? 안타면 절개한데? 야 이 나쁜 놈들아 이거 뭐 어디서 앙탈해 앙탈을 놀이 어디 친구 놀이기고 같이 안타준다고 절개를 해? 제가 말하면 뭐야? 어? 아니야? 잘못말한거야? 알았어 그래 또 애들이 그란셋 또 협박계에서 옆에서? 많이 잘하라고? 다음 넘어갔어 여기 옆에 옆에는 누구랑 타신거에요? 아니 근데 왜 거기 혼자 계세요? 일로 오세요 저한테 아니 애들 노는데 거기 와서 같이 놀라고 여기 세 명이 되는거는 둘이 뭐 이렇게 너야 다 친구살 아 다 친구살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난다를 저렇게 등 돌리고 진짜 여자를 대고 뭐 하나도 안 돼 1 2 3 여기는 커플 만나는 그러면 옆에는 커플? 여자친구가 저렇게 잘 보이겠다고 게드랑이도 깔끔하게 하고 왔는데 좀 챙겨주고 그래야지 남자가 이렇게 센스가 없나? 혼자 버티지 말고 여자친구도 좀 챙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 아니 방금 맞아 그거 손으로 다 받았으면 참 좋았을텐데 여자친구 표정이 바뀌었을텐데 저 다리 말고 손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저 자꾸 웃으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저 자꾸 아니 손이 있잖아 그래도 지금 그래 그래 그거 붓궈야지 아니 그냥 잡아주기만 하라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하고 넘어가 붓궈야겠다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애들 보는데 지금 이 곡들이 여기를 야동자로 만드는 이럴 거면 다른 데 가서 잠시만 이거 남자친구가 매달리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 지금 오오오오 야야야야야 야 그거 아니잖아 아 나 미치겠네 그 옆에 그냥 옆으로 가면 되지 뭘 거기서 막고 있어 옆으로 가지면 되지 어? 아니 구로우면은 어? 그 자꾸 쳐다보지 말고 옆에 여자 두 명이나 될 거 같으면 그 잠시만요 잠깐만 구로우고 계세요 야 니네 뭘 자꾸 봐 이 어린 것들이 뭘 자꾸 쳐다보고 있어 이 변태가 쓴 것처럼 니네가 왜 봐 이거를 니네가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아직 옆에 너네도 발차기 해 그냥 옆에 보지 말고 그런 거 보지마 어? 어디 이상한 거 어디 오빠들 이상한 거 하니까 자꾸 쳐다보려고 그래 그냥 근데 너네들이 남매니? 남매야? 전혀 안 닮았는데 누나 동생이야 누나 동생 누나 동생 동생도 이거 별로 안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집에서 게임해야 되는데 딱 그치? 어? 남아서 그치? 끌려온 거야? 아니야? 그러면은 가족들이 가제? 아 가족들이 놀러가제? 다음부터 얘기해 저는 소완사의 곡이 좋아요 넘어갔으면 여기도 좀 만나세요 아 얘네 뭐 너네 무슨 응원단장이 응원단장 하나 둘 차차차 우리 팀 뛰게 하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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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둘이 친구예요? 둘이 친구야? 어떻게 둘이 진짜 똑같냐 이렇게 하하하하 하는 것도 똑같냐 이렇게 야 너네 진짜 깜부다 너네 둘이 깜부야 아휴 아니 성인 아니에요 성인 여기 두 명은? 둘이 성인 아니에요? 학생이 역시? 근데 학생이에요? 응? 아 고3이야 하하하하 아 고3이었으면 진작 얘기하지 그럼 안 봐주는 거지 하하하하 아이 진작 얘기하지 난 또 성인이라고 봐주려고 그랬지 야 근데 너네 그 아 하긴 거리쓰면 성인인데 이 삭은 것도 아니지 이 정도면 아휴 이 옆에 친구 자꾸 츄리문으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 좀 말려봐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말려 친구 아니 같이 뛰어내리면 어떡하다는 거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전설의 고향 하하하하 아하 하하 아하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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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흐흐흐흐흐흑 여러분 힘내어 아니 둘이 뭐야 뭐냐 이 자세는 여자들이 있으니까 어디 또 본 것도 인정 아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남친 다시 보여줘 원래 어떻게 하는거지 다시 보여줘 남친 빨리 남친 빨리 여친 떨어진다 아니 아니 점점 더 야해지잖아 나 진짜 갈수록 더 야해져 자세가 바뀌었어 둘이 또 자세가 올라탔어 나도 이제 모르겠다 오늘부터 그냥 괜찮아 이제 너 오늘부터 유튜버 아니야 나 진짜 애들이 있었어 어어어어어 여러분은 지금 내 지난해 지옥옥오픽 동물의 세계 동물의 한국 짝짓기 편을 보고 계십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타지 같이 저렇게 하는거라고 저렇게 다음에 배웠으니까 나중에 성인됐어 날라치도 생기면 알았지 다음 여기도 좀 알았지 여기 또 시시하게 다리같아 잡아주고 계시네 어우 난 진짜 아오 진짜 진짜 분명히 남자친구는 하고 싶은 표정인데 저기 지금 저게 지금 저 벌써 지금 생각 다 했는데 지금 빨리 아이 아이 그 거 드릴게 아이 빨리 아아 아아 아이 그거 아에에에에에에 어 어 휩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친구한테 앨범을 꼬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손이 아니잖아요 반대 손이잖아 그러면 뭘 아야, 아야 빨리! 다시 한 번 더 가자! 나도 이제 몰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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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3을 또 보고 배우고 있다 저 진짜 괜찮아 니네 고3이니까 내가 받을 수 있을게요 형 여기 혼자 올라오신 분 여기 중 하나가 누구랑 오신 거예요? 뭘 돌려요 자꾸 저 이거 개인특신 줄 알아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알겠어요? 뭘 돌려? 아이 자꾸 뭐 개인특신 아니고 뭘 돌리래 지금 아우 에이 넘어가야지 아니 여기는 성인이죠? 어 여기는 성인이죠? 아 여기 아가씨 둘이는? 그죠? 나한테 데이트하는데 왜 여자들이려고 했어요? 혹시 밑에 일행이 더 있나요? 없어요? 여자친구는 있어요? 네 수고하세요 아니 뭘 있어요 이렇게 두 분에 여자들이 왔으면 딱 봐도 헌진하러 온 거 지금 봐봐요 저 다리도 짧아서 저게 되겠죠? 저게 되겠죠? 저게 되겠죠? 아유 고3들 아닌 거 따라하겠다 아유 진짜 그거 아니거든 좀 더 쭉쭉 뻗어야지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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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남자 없는 애들 걔네들 하고 놀아요 솔직히 얘기해 엄마가 타자고 relação 안 하지? 그렇지? 그치? 그치? 애들 표정 보면 딱 나와요 애들은 거짓말 보세요 애들 지금 어? 딱 표정 봐도 지금 억지로 탔구만 아까 아들도 타기 싫어서 일부러서 도망갔구만 그래 안 그래요? 그치? 아까 동생이야? 남자가 동생이야 동생도 타기 싫어했지? 그래 남자애들은 여기 타는 것보다 너는 기구 타는 것보다 PC방이 최고라니까 우리 마지막 커플 여기도 만나드라야지 우리 마지막 커플은 어떤 자세를 보여주실 것인가 나도 이제 몰라 아니야 다리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야 그건 올리는 거고 얹는 거고 이십 아우 진짜 그거 말고 딱 색다른 것 좀 보여줘야지 색다른 거 색다른 거 아니야 창의 쓰고 어? 어? 아니 아니야 겨드랑이 냄새 맡아서 징싱 여자친구 치겠다 하하하하 이걸 노린 거였구나 여자친구가 최악이네 하하하하 아주 그냥 남자랑 다 똑같애 그냥 하하하하 역시 마무리는 급식 끝! 하하하하 자 거기 한 바퀴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오늘 엉덩이 형처럼 자หน을 내세요 하하 흐 되게 힘들어 다 거의 우리 어깨 바퀴 거야 우리 몸 바퀴고 하고 우리 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우리 좀 쉬는 시간 드릴 거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난 고사 발 좀 가다라니 냅도 하하하하 그래 친구 네가 말려 그렇지 어? 여기있어? 우리 잠깐 또 쉬는 시간 드려야죠 우리 뒤에 닫지 말고 우리 어깨 한 번씩 돌려주시고요 손에 땀도 좀 닦고요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좀 하세요 자 이래주세요 우리 나홈마티도 바뀌고요 우리 한 분 한 분 더 만나드리고 여기서 정리해야 되니까 좀 아이스크림 많이 나셨고 우리 이번에는 거의 글씨틀 한 번 더 틀어치고 미안한데 우리 끝에 왼쪽에 여학생 너 일로올래? 잠깐 좀 시행 내놔? 너 친구들하고 있으면 너 죽을 거 같은데 일로올래? 일로와 저 이상한 이모하고 좀 같이 있어봐 어떻게 너 살려줄게 일로와 빨리 아이고 네뿌어 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이 친구들 못때끼고 그네 한 번만 세게 튀릴께 꽉 잡아 알았지? 하나 둘 1, 2, 3 원래 집 하면 이랬어 오, 검은 마스크 언니 괜찮아요? 아, 싫어 아, 그러니까 급식 때 사이에 있지 말라니까 아, 이럴 거면 청각이 절로 가요 아, 절로 가요 바꿔줘요 아가씨 죽을 거 있잖아, 방금 지금 죄송한데 그냥 차라리 두 분이 놀러 오세요 저 남자는 이제 가망이 없으면 되는가 알았죠, 그렇겠네요 다음, 우리 여기 커플 둘은 죄송한데 2만 원 입금하기 전까지 두 분은 안 내려드릴 거예요 너희들 둘이 할 거 다 하고 그냥 동생아, 동생, 남동생 아니 아니 너 뭐 제재였어 아니 너네 누나 왜 저래? 너네 누나 원래 저래? 혹시 집에서도 자래? 나 집에서도 자래? 진짜 똑발리겠다, 그치 아, 진짜 누나가 돼가지고 혹시 누나 중이야? 중이야? 그치, 어쩐지 중인껏 걸린 것 같다 형이, 이게 진정한 중인데 야, 너네도 중이 아니야? 너네도 저러고 놀아야지 정상이야 너네도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그러다가 이제 고3 되면 이게 조금씩 얌전하게 발차게 한다고 얌전하게 이렇게 고3 되면 이렇게 얌전해진다고 살짝살짝 이번에는 머리도 넘겨주면서 섹시하게 한 번 더 섹시하게 한 번 더 섹시하게 한 번 더 아휴,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리커플이던 것을 많이 하셨어요 네, 데이트 잘하시고요 아, 진짜 데이트 잘하다냐고 크리스마스에 이번 날 다 헤어져 갈래? 아휴, 부채 젖는 거 그래서 우리 손을 떨었어야 언니는 남자친구들이 다 원래 자꾸 조용히 하래 이런 거면 왜 탔어요? 원래 이거 나랑 대화하는 머리인데 다음부터 여기 올라오기만 해 아주 그냥 끝날 때까지 걸려버릴까요? 끝날 때까지 죽여봐 아주 그냥 죽여봐 아휴, 여기 우리 아가씨들도 여기 다음에 남친이랑 꼭 먼저 와야 알았죠? 여자친구는 힘들잖아 남들은 데이트하면서 남자친구들이 다 잡아주는데 그지? 그니까 그, 죄송한데요 고개 자꾸 돌리면서 친구 겨드랑이 냄새 맡지 말고요 우리 어머님 다음에 우리 자식들 다 멋있다는 걸로 태워주세요 네, 지금 무슨 네, 무슨 포탄도 지금 삶을 포기하고 해주는 거지 제일 제일 못된 남친 아 아 아 아 아 우리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도 꺼내시고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천천히 반대쪽 자리들 내려가시면 됩니다 고생들 많이 다 하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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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 ain't going back, I'm not falling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v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And things are not the same And that's the same That's way Yeah,they are It's all I know It's all that I can To don't take that On the other way Your mind To don't ca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